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셋, 넷, 본인! 안녕하세요. B2B 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저희 멜럿이 또 많이 있지만 그냥 길 지나가시다가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B2B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임현식이고요. 네, 이번에 솔로 앨범이 나와서 이렇게 버스킹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되었고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찍고 찍고 나와주셔서 다들 기다려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아닙니다. 춥죠? 춥죠? 네. 제가 따뜻하게 노래를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방금 사운드 체크했던 랑데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거의 다 이것은 고맙습니다. 야 나 뒤에서 뭘 안하겠네 지금 귀 없어요 그대의 중력이 계속 나를 끌어갈 우린 만나야 하나요 떨어지면 안 되나요 그대의 궤도를 돌아라 나는 그대를 남아요 멀지 않기 위해서 나 난 아직은 거리를 두고 가네 모두 멀어져요 난 작아지 못하고 그리지도 않죠 하나의 점이 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대에게만은 그대의 눈앞에 조금을 기다려주세요 어제만 그대의 눈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반가운 미소로 그대의 눈앞에 날 안아주세요 오늘 이 여정의 끝에 서로가 땅을 때 그대의 눈앞에 우린 즐기고서 하나가 되어 그대의 눈앞에 그대의 눈앞에 그대의 눈앞에 그대의 눈앞에 우리의 그림이 만나나 꿈꿔왔던 순간이 이제 다 왔어 내가 너를 잊어 이미 지쳐가고 하나의 점이 보여요 그랬다면 미안해요 그댈 위의 많은 사랑을 챙겨 놔수록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언젠가 그대의 눈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반가운 미소로 날 안아주세요 너는 내 이 여정의 끝에 서로 맞닿을 때 우리 둘이 어서 하나가 되어요 내 사랑을 잘 안아주세요 그대의 눈앞에 우리 둘이 얇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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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춥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따뜻해졌어요? 네 네 여러분 춥죠? 여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버스킹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콘서트 때 못 오신 분들 혹시 손 돌려주세요 네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물 좀 마실게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 정말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리고 오늘은 콘서트가 아니라서 좀 구성이 짧은 점 네 참 많았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뭐라면 뭐든지 네? 네? 식사는 다들 하셨어요? 네 아니요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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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먹고 왔어요 저는 음 집에서 쌀국수 시켜 먹었어요 아 쌀국수 먹었어요? 아 쌀국수 먹었어요? 아 통했네 네? 아 랑데도 통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네 도킹 이라는 곡인데요 ANDY 또 다같이 부르는 부분이있잖아요 네 성성역인데 오늘 지금 여기 성성역인데 저기 청담역까지 들리도록 born 아 개 preparation cans 오늘 이렇게 그냥 즐기는 자리니까 네 네 성수까지? 뭐지? 네, 30까지 가죠. 그러면 다들 뭐 크게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오늘 편하게 그냥 즐겨봐야겠죠? 네! 네, 그럼 도킹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행복할 거라고 약속할게 믿어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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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만 더 따뜻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원래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반응이 좀 안 좋네요 앉아서 좀 볼게요 오늘 다들 달 보셨죠? 혹시 여기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달이 안 보일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달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쵸? 스탠드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사진들만 찍는 거 아니에요? 같이 즐겨야죠 제가 저 달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 Moonlight라는 곡이 있는데요 Moonlight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아 최애 곡이에요?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Moonlight는 제가 달을 보면서 자주 소원을 빌는데 소원을 빌면서 이번 앨범도 잘 되고 콘서트도 잘 되고 그런 소원을 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네? 오늘은 뭘 빌었다? 오늘 안 빌었는데요? 보통 보름달 때 많이 빌어요 그래서 최근에 빌었던 거는 추석 때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귀여워 네? 근데 그때 멜로디랑 이렇게 잘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리를 부렀습니다 진짜예요 그때 제가 썼던 곡들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놓고 이어폰을 들으면서 네? 잘 보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이번 앨범에 있는 Moonlight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작은 언덕이 그 어둠 속에 나 황홀한 그 달빛에 나는 넋을 잃고 멍하니 두 손을 좀 마주 잡고 맘 속에 빌어서 You shine in Moonlight 너는 계속 나를 비춰주기를 Under the Moonlight 손을 놓지 마요 계속 댄스 with m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계속 나를 비춰주기를 You are my love 계속 너를 빛나주기를 흐르는 그 선물에 흐르는 그 선물에 우린 이미 취했던 것 같이 이미 취했던 것 같이 Under the Moonlight 손을 놓지 마요 계속 댄스 with me You are my love 가장 빛나는 우리 길을 잃지 않게 계속 내 안에 계속 내 안에 Stay with me Keep shining Moonlight 너는 계속 나를 비춰주기를 Under the Moonlight Under the Moonlight 손을 놓지 마요 계속 댄스 with me 다시 всех You are my love Yeah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eah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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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콘서트 때 또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원래는 이번 앨범 수록곡들을 이번에 수록곡들만 부를까 생각을 했다가 또 Moonlight를 불렀으니까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Fly Me To The Moon? 믿음? 부르는 걸 알지 못해요 Deliver는 제가 공연장 같은 데서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셥곡은 재즈인데 많이 아시는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준비를 했고 편하게 불러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해야지 시간을 좀 더 끌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네 아 오늘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Fly Me To The Moon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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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네요 그쵸? 네 밖에서 하니까 또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사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진짜 다르네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저는 아 뜨거워 여기는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닐 때문에 이런 거 정리를 하면은 네 안돼요 네? 네 왜? 다 알아요 잘생겼다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개구쟁이 제가 조용하고 진지하고 무겁고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왜 저를 닮아서 그런지 진짜 고용하고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소리 크게 한 번 질러주세요 네 네? 춤추신다고요? 괜찮아요 춤추세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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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쁜데요 자 여러분 저 꼭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더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네 진짜요? 진짜 어디 갔어요? 어.. 바닥에 잤어요? 안.. 그.. 안 잡아갔네 진짜 추억이구나 어떡해 침낭 있어요? 침낭?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입이 돌아갔구나 장난이에요 아 이제 손이.. 손이 녹아야 되는데 자기만 막 가볼까 새로운 감동ers 핸비빨리 뮤직비디오 디얼러브라는 탬버린? 탬버린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해주세요 몇몇분들은 부러운 눈도 이 노래는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제가 양자얽힘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양자얽힘이라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노래고요 저와 얽힌 사람들에게 썼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주랑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번 앨범은 우주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저와 얽혀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디얼러브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음이라서 이게 야외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불러볼게요 인ні한 소식 애교 앙 아프지 말아요 나도 아픈가 Oh my love 그곳의 하늘은 어때요 혹시 그대도 저와 다른 바람 보면 나를 그리워하나요 광활한 우주를 건너 멀리 이 세상 어디 있어도 우리 기쁘다 빨리 사랑을 보고 느껴요 My love 서로를 품에 안고서 다시 완벽한 사랑이 되어 우리 언젠가 결국 만나 우리 처음에 그 모습으로 아프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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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보다 빨리 사랑을 보고 느껴요 말로 서로를 품에 안고서 다시 완벽한 사랑이 되어 우리 언젠가 결국 만나 우리 처음의 그 모습으로 We should be your brother We should be, Lord We should be your players We should be your who We should be your Lord You and me be Cool Would you be loved? Would you be loved? Would you be loved? Would you be loved? asz 1GHz 중간중간에 탬버린 소리가 좀 거슬리긴 했는데 여러분 mobilized 그쵸?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좋다 그쵸? 네 진짜 너무 좋네 여러분 네 안돼 안돼 벌써 벌써 네 마무리 멘트를 할 때가 되는 거 같아요 아 안돼 어 그래도 많이 곡을 추가를 했어요 네 오늘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스위밍을 준비했어요 아 제가 근데 일렉 기타를 쳐야 되는데 까퍼맨 파페 파페 군들페라 빨리 아니 이렇게 잘하는구나 네 네 네 근데 너무 시끄러울까봐 시끄러 네 안 시끄러 헤드뱅이 할 거예요? 네! 진짜 할 거예요 헤드뱅이? 네! 머리 좀 흡수하자 연습했어요 헤드뱅이? 네! 연습했어요 헤드뱅이? 우리 헤드뱅이 할게 진짜 고생이 빌려도 괜찮아 고생이 빌려도 괜찮아 고생이 빌려도 괜찮아 서로 coaching 으응 와 Ü 다 dobre 2. 3. 6. 5. 5. 5.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아아악! 아 안돼! 네! 네! 아아악! 아아악! 검자라고 했어.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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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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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춘 날씨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블랙이 정말 저는 좀 너무 시끄러울까봐 괜찮아요? 시끄러운 거 좋아요? 오늘 헤드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나간다. 그를 한 여기서 푼다. 여러분 크게 응원해 주실거죠? 마이크 으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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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한 번만 더! 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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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은 엔퀴 높일텐데 그건 뭐야? 그러면.. 아이 잠깐만요 그래비티 불러드릴게요 그래비티 눈빛을 결정한 그래비티 아멘 It's hard to stand Dream away To throw it all away Oh, gravity Yes to me And gravity One to three meters Oh, twice as much Ain't twice as good And can't sustain I won't have good It's one anymore It's gonna send me to money Oh, twice as much Ain't twice as good I can't sustain I won't have good Oh, no It's one anymore Gonna send me to money Gravity Happy Gravity Stay your hands away from me And gravity And gravity And gravity It's taking better man to need I can't dare to be Just keep me where's our life Just keep me where's our life Just keep me where's our lives Just keep me where's our lives Yeah, it's really It's the last one It's the last one It's the last one It's the last one Thank you so much I ca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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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wait Oh, by the way Not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It's the last one And cold It's the last one It depends In Okay 또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도 맛있는 거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주는 현식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계속 콘서트 때도 그렇고 이제 즉흥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손 너무 얼어서 잘 못할 것 같지만 열심히 느껴볼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음악 음악 bass & drums play in bright 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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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번에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저거 한 번 뒤에. 저거 했어? 아 저기요. 천천히 말고. 감기 조심해요. 아 터지 마요.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네? 얘기가 되나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한 곡. 마지막 신나게. 문 댄스 어때요? 문 댄스가. 연주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곡. 원래 한 3곡 더 추가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서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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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 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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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